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사단의 네 가지 요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요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될까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있는 신앙이 어떻게 하면 맺혀질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열매 자체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봉우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내 삶 속에 평안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다 이거.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확 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면 좋은데 왜 그럴까.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이고 능력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때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개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져야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다 어떠한 우리의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잘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질적인 경기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강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별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분이 없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더 오래 참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인색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너그럽고 관용이 있고 희생적인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모든 문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이 폐쇄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요새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40일 만에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거짓말을 정탕군 10명이 그냥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조금만 있으면 금방 뒤로 물러나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선한 일을 하다가도 에이 안 된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하는 그 갈라데스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그 볼펜을 이렇게 맺게 두고 항상 진료하는데 다음날 가면 볼펜이 항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선생들에게 아니 내 볼펜이 왜 자꾸 없어지나 좀 가져갔으면 좀 다시 갖다 놓으세요. 그런데 아니 우리도 볼펜이 널려 있는데 저희들이 왜 원장님 볼펜을 가져갑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또 다음날 또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채워놓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뭐 엄격결에 서류를 갖다 오면서 자기 가져온 것인 줄 알고 또 가져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희한하게 볼펜이 항상 없어져서 매일 한두 개씩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한 우리 간호선생님이 원장님 그러면 묘수가 있습니다. 그 볼펜에다가 원장님 원자를 딱 새겨놓겠습니다. 그 스티커를 딱 붙여놨어요. 그 뒤로부터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잊어먹지 않아요. 하나도. 참 놀라. 다 놀라는 겁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범뜩 생각나는 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왜 인을 쳤냐 이거야. 마귀가 범접지 못하겠냐. 마귀가 보다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소유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아이고 이거 예수의 이름에 이거 혹시 손만 대도 음부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범접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받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날까지 이루기까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거입니다. 단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거. 알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거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우리가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마귀가 범접지를 못한다. 잠을 잘 때나 어찌할 때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 감히 나를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 도장을 꽉 박아서 777 도장을 박았기 때문에 마귀가 구원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함부로 우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사에서 43장 1절 말씀에다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불러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모은 무리가 된다.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2사에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멘.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야. 아멘. 네가 불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인생의 여러 가지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홍수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올지라도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야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물이 침몰하지 않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전하는 요호와 내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오 너의 구원자가 되심이라. 이러한 믿음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는 십자가의 권등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날까지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마귀를 이기는 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력을 못 박아버리고 마귀가 틈타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 틈탈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의 권능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연이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요새 내 영혼을 해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해치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해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직장의 문제를 만들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마귀의 네 가지 요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이 요새를 파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첫 번째 요새는 바로 거짓말의 요새인 것이에요. 거짓말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압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게 범죄에 타락하게 된 것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해서 타락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하와에게 이 뱀이 미혹을 하잖아요.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슬쩍 말씀을 바꾸어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자 아니야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 좀 거짓말이 또 나온 거야. 성경에 보면 그런 만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군요. 그러자 뱀이 아니야 그거 너희가 먹으면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털컥 물고 먹고 남편에게도 그냥 털컥 주운 거 아니에요. 남편이 또 그걸 받아 먹은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거짓말을 들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온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망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부숴버린 거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정지함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파해버리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러한 권세가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니에요.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범죄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류의 죽음, 질병과 생로병사의 문제가 다 이렇게 죄 때문에 타락성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악에 대한 저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세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할 때 정제함이 없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새는 분노의 요새인 것. 분노.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화를 잘 냅니까? 나는 이상하게 조금 자극적이 없고 화가 나면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해.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마음속에 마귀의 분노의 요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집안에서 말해요. 아내를 그냥 생명을 해야 하고 자식을 생명을 해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생명을 해야 하고 자식이 또 아버지의 생명을 해야 하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마귀의 요새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까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조절 장애는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 화가 나면 반드시 기물을 파쇄한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상하게 그러한 행동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뇌전두협에 과부하가 걸려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뇌의 번영계가 완전히 흥분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큰 실수를 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의로운 분을 내셨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 다 쫓아 냈잖아요. 의로움 그러나 그 분이 해가 넘지 않게 않아요. 오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분노로 통하여 죄를 지을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가 쌓이면 말해요. 그 다음에 진노가 되는 거예요. 진노 진노가 폭발하게 되면 이제는 무서운 파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증오의 파괴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듯이 분노가 질주하여서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왜 전쟁에서 서로의 복수의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면 분노가 생기지 전우가 옆에서 죽고 말이야 자녀가 죽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14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고한 어린아이와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냥 즉시 죽어가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진노가 맺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분노는 마귀를 틈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의 요새를 우리가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파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요새는 도둑질의 요새입니다 도둑질 에베서 4장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사실 도둑질 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둑질을 하든지 작은 도둑질 직장에 있는 물건들을 집으로 가진 거예요 이거 도둑질 아니에요 세금을 속이고 하는 것도 도둑질 아니에요 이게 작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조금씩 뭐 이렇게 뭐 해서 남은 거 살짝 이렇게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횡령되는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럼 수백 만원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횡령과 배임이 바로 도둑질의 본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의 요새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여기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이건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뭐 뭐 비행기 탔다가 뭐 담요도 살짝 가져가고 말이에요 뭐 수저도 이렇게 살짝 가져가고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이런 작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점점점점 누룩처럼 커져서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요새 속에서 내 생각을 주관해서 미혹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둑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야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뭐 이건 율법대나 있는 것이지 무슨 지금 무슨 11조냐 뭐 이렇게 막 그 11조에 대해서 분을 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세인들이 11조와 허물과 근체와 박향 박하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세인이 하는 것 너희들도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10분의 1이라는 그러한 딱 어떤 문자적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 10분의 1은 이상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본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헌답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봉헌하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야 이거야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명 중에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여기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너는 주요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개명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왜냐 11조를 자꾸 도속질 한다 그렇게 하니까 제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좀 시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앞에 11조의 헌물과 봉헌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세인들의 그 위선적인 게 있었지만 그 위선적인 건 담지 말고 그들이 행한 것 이것도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나뭇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도적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가늠과 음행도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속한 물질도 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결손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지만 이 두 번째 도둑질의 요새를 우리는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비방의 요새입니다 비방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거 비난하는 거 이것은 사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란 이름 자체가 그 헬라 히브리오는 사탄이고 헬라오 신약시대에 왔은 디아볼로스야 근데 그 사탄이란 말의 뜻이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늘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저 형제 저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저런 죄 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파괴시켜야겠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법을 정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 비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남을 뒤에서 뒷담하지 마세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 이게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인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방은 사탄의 역사예요 비방은 사탄의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는 사탄에 속하게 돼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수인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희도 비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첫째는 거짓말 내 요새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요새는 도둑질 세 번째는 뭐예요 분노 분노의 요새 분노의 요새 도둑질의 요새 네 번째는 비방의 요새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요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는 네 가지 사탄의 요새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요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의 요새요 분노해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뭐예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모든 이 네 가지가 다 사람의 마음속의 기지가 요새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네 가지 요새를 파쇄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거짓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거짓말 왜냐하면 거짓말 하다 보면 그것도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계속 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마음의 상황이 있으면 금방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진노하는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사탄의 요소가 내 영혼을 해치는 사탄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래요 그래서 이 요새를 파쇄하는 세 가지 단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계 입니다 회계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이거야 회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 범죄한 것을 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회계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를 완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회복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회계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얼마나 범죄한 사실이 더 큰 범죄를 일으켰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불륜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 결과로 또 자기 아들이 불륜의 아들이 죽게 되고 자손 대대로 처처해 이 칼과 칼이 끊어지지 않는 저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타지 않은 숯불이 타는 것 같이 그야말로 고통과 그야말로 아픔과 슬픔과 비탄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불륜의 결과예요 철저하게 회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 회계했어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치지 않겠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 자녀가 죽고 아들이 배신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또 죽고 그 자손 대대로 자기 아내가 백주에 강간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보는 데서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단의 그 요새를 첫 번째 요새를 우리가 회계하는 회계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계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어떻게 나타났냐 회계할 때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의 견고한 진이 불타는 길은 파쇄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회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회계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냐 죄를 짓지 않냐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첫째는 교만한 눈이야 눈높이가 높아요 두 번째는 뭐래요 거짓말하는 혀에요 거짓말 세 번째는 뭡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야 이거야 손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야 거짓 간증 거짓 증언하는 입술이란 말이야 사랑하여 여러분 또한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야 가장 싫어하는 죄인 것이에요 이러한 죄악을 철저하게 회계할 때까지는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계하지 않고 그냥 아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아 이제는 뭐 됐어 그러면서 제대로 회계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하는 겁니다 요새는 파괴되지만 파괴되려고 하다가 다시 재건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회복을 위한 탈환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역사로 철저하게 마귀의 진이 파쇄가 됐으면 이제는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강을 만들고 새로운 집을 만들고 새롭게 그 단지를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회복이야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뭐예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 전쟁에 나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자기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와 가정들이 있는 그곳에 쳐들어와가지고 아내를 다 뺏어가 버렸어 자식들도 다 데려가 버렸어 재산들도 다 가져가 버렸어 아니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불바다가 됐고 재가 되고 마는 거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그 다윗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막 진노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져 그냥 돌을 던지려고 막 화가 나서 이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때 다윗이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의의 부대를 추려가지고 시글락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회복해 회수했어요 다시 회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 여러분 그거 다시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물질을 손해봤어 물질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업이 다시 불리듯 일어나는 거 회복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엽도 말이야 다 배나도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 엽은 배나도 많아지는 재산이 더 배나 맞아졌어 다 자식을 또 다 챙겨서 마누라가 돌아왔는지는 기록이 안 돼있지만 여하튼간에 다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는 다시 회복의 단계에요 알렐루야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만큼 마귀의 진지를 파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이 받으시는 자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서 불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의 역사는 바로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떠서 다 발발히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다 흐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갱신입니다 갱신 예배서 4장 22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는 과거는 묻지 않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케는 손을 잘라버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했던 일을 행시를 유전된 행시를 다 끊어버리는 역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또 갱신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예수 믿고 나더니 저 사람 회개하고 나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화됐을까 아니 성자 그 성자처럼 됐네 얼굴이 변하는 거 얼굴이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얼굴이 보면 빛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이 회복이 되는 거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데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 것은 지난 것 철저하게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다시 정제함이 없나니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도 한 번 재판에서 정제된 것은 다시는 정제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정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철저하게 너희가 회개를 하고 침례를 봐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서 장사지는 바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온전히 자백할 때까지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온전히 자백해야 돼요 자백을 이것을 철저하게 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회복을 위한 전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받기까지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긴 한 후에 우리는 회복을 위한 탈환 작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되게 해주신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4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육신의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전투를 우리는 벌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사탄의 요새 거짓말의 요새 도적질의 요새 분노의 요새 또한 마지막 뭐예요 비방의 요새 비방 이러한 요새들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다 부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저물로 회복되게 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확실히 거듭난 확신이 없습니다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론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하여금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네 개의 사탄의 요새를 다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주시고 저를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폭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아직까지도 이 사단의 요새 거짓의 요새 그야말로 비방과 분노의 요새 도적질하는 사탄의 요새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요새들이 회개함으로 온전히 파쇄되고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여러분의 가장과 일터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